또 또 또 누구 다 죽였나? 뽀앙 아 여기를 터뜨릴껄 아 아쉽다 여기를 그냥 아이야 아 여기를 터뜨려 레골라스야? 너무 쉬워 라라 아 사무실 들어갈려고 오 깜짝쓰 집기를 집기나 뭐 이것저것 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진짜 사무실 차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너무 존경합니다 집에 있는거 갖다놓으면 집에는 못써요 집에 있는 정수기 갖다놓으면 집은 어떻게 마시고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져가면 집 김치는 어디다 보관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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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부스 옮기는거요? 70만원 부가세까지 하면 77만원 어이 뭐야 장난아니야 원래 사무실로 옮기면서 엄마! 왜 옆에 있니? 엄마! 왜 옆에 있니? 사무실로 옮기면서 방음부스를 넓힐까 했거든요? 근데 비싸갖고 못넓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동만 하는데도 어 아 어디있냐 얘 아 얘 어떻게 해야되지? 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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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워 허허허 아잇 어어 어어 쟤를 맞추면 되는구나 지들이 알아서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뒤통수를 노리고 싶은데 아 뜨겁다 둠레이더라는 게임입니다 아 뒤통수를 노리고 싶은데요 됐다 누가 아 그냥 싸우면 되네 방패고 뭐고 아 일로와 일로와 붙어 붙어 그냥 붙어 이 자식아 방패 따위는 무시한다 이 자식 방패 들고 피곱하게 뭐 전략적으로 딜을 노리고 이런거 없습니다 라라는 직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엄마야 에이 제이콥 너랑 너랑 서로 보여주는 습관이 생겼나봐 고마워요 무사히 다행이에요 으흐흑 저쪽으로 갈건가요? 네 야기부턴 위험하니까 당신은 돌아가요 벌써 헤어지면 섭섭하죠? 궁금한 것도 많고요 돌아 빨리 출발하죠 이 길로 가면 산을 통과할 수 있어요 소련 사람들이 와서 발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던 길이죠 여기서 뭘 발굴했는데요? 아무튼 욕심이 과했죠 더 깊이 파려고 중장비와 폭격까지 사용하는 바람에 터널도 크게 망가졌고요 무너진 통로도 많지만 이쪽은 안전해요 그제 또 위험해졌나? 불길한 철이네요 드리니티가 옛날 발굴장비를 찾았나 봐요 소련사람들이 시작한 일을 끝내려 하겠군요 다른 길은 없겠죠? 불행히도 없어요 좀 복잡한 얘기예요 무슨 문제야? 일이 빌렸어 전선이 완전히 작았어 돌려서 연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들이세요? 아아 butt 아아아ㅏㅏㅏ 어안 아 recognize 아 아 아 아 우워우 불안하다 했지 전부터 제이콥 제이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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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눈치 못했지 눈치 못챘지 어떻게 이걸 눈치를 못채냐구요 너무 너라시네 진짜 왜? 움직여서 어떡하라고 맞아 무전하다가 무전하다가 끊겨도 그냥 그러려니 내가 어디 갔겠거니 어디로 가면 되겠다고 저 밧줄을 끊는다고 그럼 여기가 올라간단 소리 내가 잘 옮겼단 소리 나이프 푸푸 일하다 지금 왔다고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아까 여자친구분 계셨는데 끊고 끊고 아 집에서 이것저것 하셨다고 오오 엘리베이터가 없을때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없을때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네가 끊었잖아 다른야 엘리베이터가 없을때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우리 제이콥은 살아있을꺼에요 훌륭한 친구죠 어디야 길이 이쪽인가? 오케이 오케이 bee 너무 잘하구요 놓고 온 거 없나? 재밌죠 여러분? 내가 너-무 막힘 없이 술술하니까 길도 헤매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고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그래야 재밌을거 인디 너무 잘해버려갖고 어찌했을까임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이런 장면도 있다 하는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거를 빵 쏘면 이렇게 죽일뻔했네 다시 혼자가 됐다 이거 왜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이거 다시 혼자가 됐다 저의 삶의 역사는 저의 삶의 역사는 저의 역사는 저의 역사는 저의 역사는 저의 역사는 저의 역사는 저의 역사는 지금 실내니까 보는거에요 실내니까 아시겠어요? 야외에 나가면 못보지 뭘 하지 뭘 하지 끌리는게 없어 저의 역사는 미션이 임파서블이요? 그정도야 알면 헤매라고요? 아우 너무 쉬운걸 어떡해요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부러 죽어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하고 있는거에요 믿을진 모르겠지만 안돼 안냐 안녕 연막술을 타 오호웨웠 연막술을 타 그래서 여기에 뚟 håse 아무것도 안보기죠 안돼요! 안돼요! 아... 작전상 후퇴다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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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쟤 뭐야? 저 장면 안봤구나 내가 이거 못보셨을까봐 보여드릴라고 문을 막 잡아당겨요 지금 여기 들어갈라고 내가 들어가야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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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맞으면 죽네 어... 아후... 진짜... 으으르쿠오 ㅋㅋㅋㅋ 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 음... 자 이제 paras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께여 어? 어디있어 또? 모르고있죠? 모르고있죠? 좋아좋아 흐흐흐흐흐흐 아이 불태웠어야지 멈춰놔! 아 불을 태웠어야지 그냥 던지면 어떡하냐 그럼 나 죽지 아 그럼 나 또 죽잖아 불을 태웠어야지 여기 우리집 우리집 여기 우리집 아 지까지 오는거는 반칙 야잇 야 너 되게 쎄다? 되게 쎄다? 뭐 이놈아 뭐 홀 오오오 허리 아이 아이 머리 걔 이렇게 하시라구요 여러분 아 이기또야? 오이구야 음 불을 안 붙이고 던져야 더 스릴이 넘친다 꽝이야 이나마 어 안터지네 어 터졌다 우와 그냥 찍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요 요 타고 가요 어 이놈들아 뻥튀기 다 팔렸어 어 깜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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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튀기 다 팔렸어 이놈들아 뻥튀기 다 팔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여 아이고 집이다 아 효과가 없었다 ㅎ허허허허 으워 index 마 무서운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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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으으으으으ㄲ 아 이쪽인가? 으아 이 쪽인가? 으아아어엌 으으으 으아 베베찌! 아, 또... 아아아아아아 샤미드 벨벳님하고 샤미드님 말고 또 저게 없어요?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없어? 두사람만 부르니까 재미없잖아 은효님? 은효님 알겠어 은효님 우리 은효님! 은효님! 잠깐 아래보고 잠깐만 은효님! 아 여기 근데 밑에가 안 보여서 뭐 을지라구요 이렇게 해서 이케엄 이케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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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나님? 놓고요! 어 왜 안가? 어 어 어 탁 노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턱 흠 턱 레, 하 primera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런줄알아요? 여러분 재미잇게 해줄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토크 이러다 보면 언젠가 넘어지겠지 에이구 어이구 다 알지 알지 그렇게 토크끊는거 아닙니까 오! 라이아나님! 안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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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찡! 안나찡!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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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아! 저것도 타라고! 오오오! 어라! 차차! 어? 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환영을 어? 하하 아 아 하하하하 여러분 이게 무모한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이 안개 너머의 세상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궁금해하실까봐 아 아잇 고개 들어이 으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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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총을 맞으면서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하하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 엉뚱한 데다 쏘면 돼요 안 돼요 하하 어허 하하 휴 휴 휴 동전도 먹구여 나무도 죽구여 다했나? 이제 어디로 겐 이 지시를 따라가면 금화 발견 아 돈을 주실 수 있다 이 지도를 따라가면 돈을 주실 수 있다 아 체부람인줄 방금 심심했는데 빅 이벤트였죠 마치 딱 지루해질 찰나에 그저 이제 우리 수술 마무리 할 시간이 된거 같아요 그죠? 그 썰썰썰 후 으아 베베 으아 안나 아 내가 부신 이 나무 대게 내가 맞아 죽겠다 으! 아니지! 조심쓰 여행자의 가방 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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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 점유이템을 횡령죄로 라라는 잡혀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외국어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땄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어딜가 왕 아 여기있네 우후 아우 왜 오자마자 아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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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잠깐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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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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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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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꼬락 발꼬락 우와 발꼬락도 안 통해? 야 얘 되게 세다 렛츠 엣지스 후 어딨어 빨리빨리 안오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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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아퍼 하지만 난 괜찮아 안죽었니 나만 아팠니 빨리빨리 어? 지금이냐 아 오 쟤가 제일 웃어낸 것 같애 흐흐흐 아 이걸로 했걸 아이 진짜 아 여기 물 닿으면 죽어요? 안죽는데? 나 이거 무슨 염산 이런건줄 알았어 흐흐흫 쩔 아 아 저기로 올라가야되는구나 그래서 아까부터 저기 막 돌아갔잖아 흐흐흫 웃긴거는 저런거는 조심하는데 싸웁 싸울 때는 막 싸워요 흐흫 전략이고 뭐고 없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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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크흐흫 의컵 흐흣 흐흫 흐흫 후에 나도 고소공포증이 있을 거야 카카시합 흐흐흐 아 오히려 이런걸 부러할 수도 있구나 어우 흐흐흑 이럴가 여기서 땡기는건 아닌것 같고 타고 가야되나 아 무서운데 설렀다니 흐흐흐흫 얘 돌려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빼갖고 돌려야되겠구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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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지고 여기 있어 그냥 물 채우는 거 맞는 거 같아 그렇지 열려라 참깨! 아라비아나 신비로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 허허허허 아 저긴가 저긴가 아라비아나 아아 은혜님 은혜님 으으 아유 김창희님 이분들 다 없는 고소공포증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자취가 인물의 신의가 그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어 숨겨진 협곡에 정착하고 위대한 도시로 세웠구나, 키테즈 도시아 사람들을 보하기 위해 선지자가 군대를 조직했어 그런데 이거 뭐지?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신성의 원천이 아니라 다른 건데? 대체 뭐지? 전사들은 선지자를 위해 만들었다, 아틀라스를 선지자가 언제든지 도시와 그 비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시의 지도구나 신성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이 시각 세계는 Failure 우린 빗길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지 socied去了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접 아 아 아 우린 아 아멘 아 l 아 where You know we We were together but we got separated in the mines! She killed him!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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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acob would never trust an outsider. Please listen I'm not your enemy. I warned you. You should have left. Safiya! Enough! Father! I thought I lost you. I'm glad you made it out of there forgive Sophia if she is cautious in her position I'd be the same way what did you find out Trinity is coming in force we must prepare her she's a friend on my word no harm will come to her 이 부산.. 우리는 바로 이 경제의 러시아를 잊지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없을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게.. 준비는 칠할 수 있습니다. 패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끌어.. 하지만 우리는 나를 간격돼서.. 아이들과 어린이도 적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서, 그들아 이끌어 있는 칼국들입니다. 일은 아기.. 그 밖에서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놀랍다 소fia 우리의 경쟁을 그리고 만나서 나의 위치에 안 돌아올지 아버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더 시간 다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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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어서오세요. 네. 잘못 킨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전에 잠깐 하려고 켰다가 나도 모르게 스토리를 진행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랴 부랴부랴 그냥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원래 그냥 저기만 하려고 보물같은 것만 좀 찾고 자려고 했는데 스토리가 진행돼 버렸네 그 캠프에서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냥 캠프 아닌데서 종료를 해가지고 얼른 캠프 찾아가지고 전에 했던 데 가가지고 얼른 보물 찾고 자야지 했는데 갑자기 스토리가 막 진행되고 막 동영상이 나오고 이러는 거야 미안해요 동영상 나 혼자 봐버려서 아이고 쿠마님 감사합니다 라이아나 님도 감사합니다 라이아나 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부렸네요 여기 있었네 아유 여기 있었네 내가 이걸 못 찾고 잠행처리를 할 때 근처에 적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처치한다는데 지금도 이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아 자다가 왔다구요 아 미안해요 어서오세요 상처의 분대를 빨리 감습니다 나이프를 사용해서 즉시 상대를 처치합니다 요거 해볼까 아 들으면서 주무셔 여긴 어떻게 잦은 거죠 우물 타고 왔어요 가자 내일부터 휴가야 좋겠다 펫치 색깔이 바뀌었나 확인하다가 알람 보고 왔어요 클라라님이 언제 가입하셨지 한 달 됐으면 아마 바뀌었을 것이고 아 하루 남았어요 그럼 내일이 되면 구글이 귀신같이 알고 돈을 빼갈 거예요 제이콥 물이랑 지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게임방송에서 방송 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사람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무서운 얘기 안 해줘요 소리는 안 하잖아 이 광활한 곳에서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까 라이플 잠깐 라이플 뭐가 잠금 해제됐다고 했는데 무기 어설티 라이플 스킬도 또 찍을 수 있어 탄약의 양이 늘어난다 요거 탄약의 양 늘어난다 할까 생존 본능을 사용하면 근처에 있는 매장품 문서 돌기둥 금고가 벽에 가로막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표시된대요 어 나 이거 할래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단점은 너무 안 들어온다 물론 뭐 늦은 시간에 켠 것도 있지만 왜 뭐지? 뭐 하는지지? 2시 2시 45분에 누가 방송을 켤 줄 알았겠어요 최윤정님 어서 오시구요 쪼꼬미 곰탱이님도 어서 오세요 저도 제가 갑자기 방송을 켜게 돼서 놀랬어요 저기로 가야되는데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끊어 4시 덫에 걸린 토끼를 모두 회수하래 흐흫 흐쨔 흐쨔 흐잇 발을... 쏭쏭! 아니 가지마! 아아... 흐흐흐흐흐흐 얼굴이 있다 포토아이님 어서오세요 아아! 잡어! 땡기고! 오자마자! 올라가쌍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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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간다 어 그 다음에 어디 에? 여긴가? 아니잖아! 으흐흐흐흐흐흐 저기서 여기를 점프할 수 있다고? 음... 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 잠깐만 코마찡! 코마찡! 잠깐만 이거 왜 할 수 있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야야야 아! 그렇지! 흐흐흐흐 이사연님 어서오세요 아니 내가 잔인한게 아니라 안죽이면 내가 죽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써클로블라이프 캐고 완전히 제일 제일 다 다 됐다니까 라라가 아주 그냥 이렇게 다 찼어 읏 자아 어? 산소공급기가 필요하다고? 치 사기치네 진행을 못하게 해버렸네 어서오세요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